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1월 16일 일요일에 일본의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17일 월요일에도 또 한번 요코아마시에서 지진운이 출현하였으며 이번에는 후지산 방향으로도 지진운이 출현하면서 후지산 대폭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의 거리는 순식간에 괴멸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 후에 수립된 이 지역 부흥계획에는 이 같은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직화형 대지진이라는 자연의 맹위 앞에 기능적으로도 고도로 발달한 근대 도시가 얼마나 취약한 면모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오늘은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이고 내일이 바로 보름달 1월 18일입니다. 1월 17일 오늘 후지산 방향으로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12월 초에 후지산 근처에 후지곡고 호수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일본 해고와 쿠렐 해고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년 12월부터의 강진과 화산폭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하여 매일같이 회의를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다. 1월 13일에 일본정부지진조사위원회는 2022년에 미야기연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지진 확률을 2021년 60에서 70%였던 것을 2022년부터는 70%에서 80%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정부에서 난카이트로프 대지진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 관련 제51회 회의 및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본 지진학자들의 회의 결과 30년 이내에 난카이트로프에서 규모 8에서 9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70에서 8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 큐슈 가고시지마 현에 있는 성층화산이며 화산섬인 수아노세지마에서 168번의 화산폭발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에도 133번의 화산폭발이 있었는데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큐슈의 사쿠라지마와 수아노세지마가 1월에도 계속 폭발을 하고 있으며 하코네 화산, 이즈오오시마, 후지산의 산채팽창과 화산성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위기사항입니다. 오죽하면 지진학자분들이 일본인분들 보고 브라질로 잠시 피하라는 제안을 하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